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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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더 끌렸어요 오 원숭이? 원숭이하고 매크리 오른쪽으로 가요 원숭이 컷 오이고 매크리 왜이리 잘 쏘냐 어 안녕 디바 디바 2층 2층 왼쪽 디바 나이스 누구 소방차 좀 몰라 먹히구만 저기 2층가요 아 파라 아깝다 파라 파레시 파레시 라인하르트 2층 아 피가 없는데 라인 반피 2층에 있어요 나 힐받아야 돼 겐지 컷 어이고 메르시공 2층에 라인 살아났어요 2층 올라와야 돼 올라와 나 죽는다 덫은 쟤는 설치하는 데마다 걸려 라인 적 탱커들 왜 아 이거 파라시 떠서 근데 아이고 어이구 또 10층도 못 맞췄다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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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파라 아이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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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리로 가면 안돼 죽었다 잡았다 잡힌 잡았다 이거 바꿔야겠다 이거 아 여긴 별론데 일단 일단 해볼게요 일단 해보다 안되면 바로 바꿀게 안쪽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좋은 픽이거든 적이 먹히고 나서 이 건물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정클렛은 안좋은 픽이에요 파라 상대로 솔저하고 개화 너무 개발지라서 정클렛이 다구리 마다 디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케이 반사 못하게 먼저 터트려버리는데 솔저... 아 라인컷 아이고 겐지 들어왔는데 살려줘 오케이 아르... 나이스 나이스 뒤에 겐지 궁 딸피 겐지 딸피 나이스 나이스 아 우리 팀 잘한다 점수대가 높으니까 애들이 잘한다 마... 많이... 많이 잘한다 아 여섯 쓰면 파라한테 직... 직격 맞아도 지질 확률 엄청 높은데 메리지 다운 아이구야 아 잘랐네 적이 오구리 끌린 사이에 겐지가 잘랐어 P10 리퍼 개피 라인 컷 라인 컷 상당히 라인 못하는 것 같은데 많이 파라 떴어요 아이구 뒤질 뻔했네 아이구 와 진짜 무섭네 나는 쟤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날 쏴 계속 엥? 메르시 컷? 예상치 못하기 컷 파라 파라 아 끝까지 쫓아오네 끝까지 쫓아오네 파라 디 파라 디 파라 디 파라 디에 있어요 파라 디에 있어요 파라 우리 파라 개피 파라 컷 파라 컷 이게 각폭이다 이놈아 텐 뒤에 있음 어이구 못 올라갔다 파라 저희een지 말고 리퍼 pus 리퍼 리퍼 엥지 갱지 건물 안에 있어요 롤 ิ Quní 라인 히 나이스 드럭게 안 죽었네 위에 원숭이 위에 2층에 원숭이 뒤에 원숭이 저희 2층 뒤에 원숭이 있어요 컷 트레이스 덫 나이스 덫 진짜 잘 걸리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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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무도 안 죽었네 아 아 나 여기 올라가고 싶은데 원래 올라갈 수 있는데 아이고 아 별로 같아 말리겠는데 아 아 뒤에 윗선 뒤에 윗선 아 아 나 진짜 왜 못 올라가지 다 뺐어 여기 아 이거 올라가기만 있으면 충분히 좋은 자리 잡을 수 있는데 어이구 여기 여기 떨어지면 안되니 2층 갈려고 했는데 안된다 원숭이 개피 아 겐지 겐지 자리야 이 자리야 공있어 자리야 공? 오케이 나이스 딜러가 있나? 딜러가 있나? 딜러 없는가 보네 안 죽는거 보니까 아무도 어 어 메르치 자랐어 어 내 턱 걸렸어 화력주 겐지야 얻어 걸려라 오케이 나이스 얘네들 화물에 안 붙었어요 상대 화물에 안 붙었어 턱 화학 lith 킬딸친다고 화물에 안 붙었어 상대 ㅋㅋㅋㅋㅋㅋㅋㅋ 으흡 건물을 준비Lab 라디야 공이 일단 원천적으로 리더 Jana이씨 오늘 컨디션 너무 안 좋아서 지금 70점때 중후반에서 놀고있거든요 컨디션이 너무 안좋아 어 야 이거 정크래도 보면 내가 미친 내가 미쳤나봐요 정글에서 왜 했어? 미쳤나봐 리퍼여야지 아 리퍼는 못하는데 아 영웅추천 안받습니다 빠...바데서만 받아요 맞다 광살이나 쏘죠 치프트로 하늘 위에 잘 쏘면 보인다던가 뿅 뿅 뿅 저기서 잘 쏘면 맞던데 어 내꺼 외쳐서 터져 내 때 눈으로 봐라 나도 해야지 이도 잘 던지면 죽거든 와 나가는거 봐 와 와 잘해 모이지않네 이 대학수 아 아직 맞는건 하나도 안된다 별똥별이야 ㅋㅋㅋㅋㅋㅋ 한데도 안맞네 일단 공격은 쓰지 마세요. 아 그래. 돌아가는 거 별로 안 좋은 생각 같은데. 상대 정크랩 2층에 있어요. 정크랩 2층에 있어요. 정크랩 있어요 아직. 정크랩 컷. 젤미네. 리퍼 리퍼. 메르시. 메르시 다운. 폭탄 받아라. 여기다. 위에 위에. 오. 해드릴게요. 제가 2층 갈게요. 상대 2층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갔지? 왔어요. 오 뭐야. 나이스. 상대 쏠 조금. 화물 화물. 화물 화물. 화물 화물. 아 내가 하이라이트였는데. 내가 하이라이트였는데. 고생. 수고해요. 70점. 70점. 엉덩이 라이트. 엉덩이 라이트. 엉덩이 라이트. 엉덩이 라이트. 70 맞지? 70 될 거예요. 설마 안 되겠어. 지금 연승하다가 딱 한 판 지고 다시 이긴 건데. 되겠지? 한 0.8점 오를 거야. 안 올라도. 도전자 팀이라서 1점 오를 수도 있고. 1점 오를 것 같은데. 왠지. 거의 1점 오르네. 70점. 앞자리 7 달았다. 캬하. 70. 70 달았다. 80. All 4 20. 90. 40. 70.